래인이 4년, 래인이 8년이에요. 아빠하고 아들이죠. 아이고, 혼자서 말아라. 점심시간이라서 밥먹나 보지? 응. 라인이가 목욕하고 있어. 글쎄. 8살인데요. 보통 15년까지도 산다 하네요. 모라냉모들이에요. 래인이는 비오는 날 태어나서 열심히 먹고 있네요. 병아리보다 좀 작은 사이즈죠? 작은 사이즈에요. 저희 엄마 좀 크다 하네요. 엄청 잘 먹어요, 래인님. 잘 날고, 4살인데 손에서도 잘 놀고, 옷에 붙어다닌답니다, 얘는. 아침에 한참 놀더니 지금 열심히 먹네. 모이하고 그 다음에 잣도 조금 한 5알 정도 하루에 그 정도 주면 맞는 것 같아요. 물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주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모이하고 잣 5알도 한 번 정도 주시면 돼요. 먹고 이제 불이 닦는 거예요. 보통 나무에다 닦는데 땅에 문지르기도 하죠. 얘네들은 이제 물에서 목욕을 하기 때문에 물 마시네요. 물 마시네요. 그리고 물 마시네요. 이낙에 물 마시네요. 혼자 물 마시네요. 이것이 물 마시네요. 이것이 물 마시네요. 이네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레인이 하고 라인이 라인이죠 4살이에요 앞으로 오래 살아야죠